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213페이지입니다 요약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매수신청대리가 시험의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양가로 1번 매수신청대리 업무범위 7가지가 있는데 매수신청대리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소송대리는 안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일변경신청, 항고소송, 배당의 소송 이런 것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매수신청 보정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그 다음에 7번의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안된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등록신청자 및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의 요건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업공개사이거나 이 말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소위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 없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험이나 공제도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등록신청서류 및 수수료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니까 부칙개공은 안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즉 자격만 지득하고 중개업은 하지 않고 매수신청대리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수료증도 제출해야 되고요 여권용 사진 2매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진 한 장 제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정설정정명서류도 제출해야 되고요 반가리 2번 등록신청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되고요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3번에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단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제외합니다 폐업신고해가지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매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 3번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12가지 외에 추가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불가능하죠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가로 5번 교육제도는 우리 암기프린터 53번에서 했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받는데 경매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경매실무교육 또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같은 말이죠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윤리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를 필수과목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루 3번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번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 41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회는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으니까 216페이지 메뉴에 보면 보정설정금액도 똑같습니다 법인은 2억원,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원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는 1억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휴업, 폐업신고입니다 3월 초과에서 휴업하고자거나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개혁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전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개혁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나 임원이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공개사나 임원은 실무교육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표자만 봤습니다 양가리입은 사건 카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 그 D겟 217페이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리얼에 당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양가리 4번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인데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민으로부터 예교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교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초가죠 초가 그렇지만 이 규칙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이라고 나왔다 해서 무조건 X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아래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민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보수를 받은 경우 예교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중계보수는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는데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4번 보수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속을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입니다 지급기일이 아니라 기한일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매수신청대리 보수표는 우리 암기프린터 52번에 있는데요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52번에 12번부터 19번까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10일 밑줄 치시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미언 좀 밑줄 칠까요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중개업을 휴업 또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 자거나 폐업하고 자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사후 10일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5번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행위 시험에 니언하고 디것이 시험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니언을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디것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즉 경매라는 것은 1등 한 명 뽑는 건데 두 명한테 내가 낙찰받아 줄게 하고 상담 및 건리분석 보수 5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감독입니다 3번에 양가로 1번 우리 암기프린터 12번에 보면은 지도감독관청 두 번째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 동그라미 4번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물을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규폐업신고, 자격취소, 자익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6가지를 암기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내린 등록사항 등을 통지해야 되고요 통지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취소인데 절대적 취소 사유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 밑줄 칠까요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합해서 한 번에 나오니까 폐업신고도 절대적 취소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임의적 취소를 볼까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221페이지 맨 위에 이영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221페이지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4번에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혁공개사가 사망한 경우 그 개혁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법인인 개혁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없던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입니다 절대적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 하는 게 기업 휴업을 하면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됩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휴업하겠다는데도 업무정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221페이지 지방법원장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개혁공개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내린 등록취소도 청문이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6번 지방법원장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 내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자 그 다음에 명칭표시 등입니다 양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 내린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되며 맨 마지막에 밑줄 치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돼도 업무정지 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되면 업무정지 됐다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233번부 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차이점을 비교를 해놨으니까요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등록요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중개사물은 같고요 결격사유도 다르고요 실무교육 다르죠 보정설정금액은 똑같고요 보조노임의도 다릅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5년이고요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다르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금지행위도 다르고요 보수 중개 보수하고 매수신청 대리 보수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또 다릅니다 다른 내용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등록증 반납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하면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업무정지 없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이 아닌데 매수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이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돼도 업무정지 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가 없는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업무정지 되면 업무정지 됐다고 반드시 써붙여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 요약집을 계속 반복하셔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매수 요약집 핵심 요약집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공부했는데요 이 이론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능력을 배양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은 최소한 8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에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해야만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목에 집착을 하지 말고 쉽고 이해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전혀 안 풀어보고 이론만 보다가 시험장에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공부하셔야만 고득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